도자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의 축제, 2021 경기 세계 도자비엔날레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천과 광주, 여주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거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자의 의미를 짚어보고 예술을 통한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병에 걸린 신부를 표현한 도자 작품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자화상을 투영하고 작가의 정원을 본뜬 작품은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올해 도자를 주제로 한 국제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입니다. 70개국 1,100여 명의 작가가 출품한 2,500여 점의 작품 중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한 76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천 경기도자미술관에서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한 국가 초청전도 진행됩니다. 나라별 쌀 소비량을 항아리 크기로 표현하거나 네덜란드의 각양각색 침 모양, 전쟁 등 60명의 네덜란드 작가가 대표작을 선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아이도 답답해하고 또 저희 식구들도 어디 나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도자기들을 오늘 좀 특별하게 경험한 것 같아서 참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에서는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에 참가한 지역 도예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 중입니다. 감상에 그치지 않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도예 작품과 오브제로 구성된 어린이 전시회도 준비됐습니다. 조선 왕실 도자기의 본구장인 광주 경기도자박물관에서는 조선 후기 문인의 도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특별전이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올해 20년을 맞이한 경기도자 비엔날레는 11월 28일까지 이천 경기도자미술관과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 광주 경기도자박물관 일대와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열립니다. 예술이라는 부분의 비엔날레가 국민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얼마만큼의 마음과 정신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저희들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전시는 무료로 볼 수 있고 교육과 전시체험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경기주TV 최창joint